안녕하세요. 주지타짠 교수입니다. 에스바이오메딕스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급하게 올라와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들의 매도를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. 보시게 되면 이게 상장된지 얼마 안됐죠. 한 1년째 되지 않았는데 지금 위험종목으로 지정된건 최근 6개월동안 처음이에요. 우리가 거래소의 주의조치는 주의, 경고, 위험의 조치를 취하거든요. 주의해라. 경고할게요. 그리고 위험합니다. 다시 한번 재고해보세요. 라는 뜻이에요. 이 부분이 지금 전자공시사항을 한번 술뻑 읽어드릴텐데 이 부분 보게 되면 주식등의 대량상황보고서. 대주가 팔아요. 강세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만주를, 바이넥스는 919,000주를요. 이 부분이 잠깐 여길 들어가 보게 되면 일대주주가 누구죠? 볼게요. 에스바이오메딕스. 자 보게 되면 일대주주가 강세일이에요. 그쵸? 근데 지분율 18%짜리인데 팔죠. 바이넥스. 그쵸? 역시나 다 팔네요.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와 손이 완벽하게 넘어가오는구나. 그러면 수급돌은 누가 받아갔을까? 이걸 봐야 되는데 특별한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. 어? 받아간 주체가 그렇게 특별히 보이지 않네. 제3의 손길이 지금 등장했다는 거예요. 자 제가 이 부분을 관심 종목에서 여러분들 이벤트성으로 좀 일려드렸던 부분인데 잠깐 보도록 할까요?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가 3주 전에 영상을 찍었었네요. 당일 관심 종목입니다. 긴급 1일에서 3일 사이에는 반드시 오릅니다. 단 오르면 일단 차익하세요. 반드시 확인해보세요. 라는 건데 자 보도록 할게요. 전날 이제 28%, 29%까지 상한가를 갖다가 이제 종가 이렇게 끝났죠?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상한가에 지금 지집했는데 2%? 2% 정도 내외로 움직이게 되면 단발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. 자 이유는 여기 보시게 되면 줄기세포의 개발 그리고 의학품 생산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적인 느낌이 오실 때 여기 미용 성경이라는 게 보이시나요? 아 짐이라서 제가 조금 목이 잠기긴 하는데 자 아이넥스라는 회사 이제 2대주주로 돼 있고요. 2300억 정도 돼 있어요. 오늘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게 맞고요.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HLB HLB 그룹주까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HLB 바이오테라퓨틱스 자 이때 바이오 종목들을 일컬으면서 HLB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영업환경이 조금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네요. 라고 해서 이때 이때 영상을 찍었던 거죠. 많이 올랐죠 이것도. 근데 S바이오 메딕스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바이넥스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거예요. 그죠? 자 보세요. 바이넥스는 오늘 올랐을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고가에 팔았으니까요 지분은. 회수했잖아요. 자 이때도 바이넥스의 상승은 있었었죠.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야 바이넥스 이걸 보면서 S바이오 메딕스를 한번 접근해 보시죠. 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. 자 그러면서 활동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벤트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.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S바이오 메딕 시초가인 매수해보자. 2만원 초반대죠. 전반적인 여의도 수급들 바이넥스 지분 매도를 고려 중이라고 하니 주가 띄울 것 같습니다. 향후 매다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종목 참고하세요. 지금은 관심 종목을 올려드린 채널을 새롭게 만들었어요. 그걸 링크 주소 다시 보내드릴 건데 자 일단 매도 타점 아직 매도 타점은 드리지 않았어요. 어차피 팔 거를 알았으니까 자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자 저 개인폰인데요. 여러분들 뭐 편하게 문의하셔도 됩니다. 저 개인폰이라서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저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의 당호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꾸는다. 이런 뜻입니다. 자 개인폰입니다. 010-4822-8706입니다.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죠. S. 영어로 S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라이브 주소 링크 지도 보내드릴 거고요. 그리고 매도 시기가 왔을 때는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아직 매도할 시기는 아닙니다. 자 일단 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는 채널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 TV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 네 링크 지도 보내드릴 거니까 저 개인폰입니다. 이쪽으로 010-4822-8706으로 S라고 해서 붙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그 S바이오 메딕스를 검색하게 되게 되면 파킨슨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. S바이오 메딕스 자 여기 보게 되면 파킨슨 치료제 인도에서 이렇게 뭐 허가를 받는다. 특허 등록했다. 사실 인도와 중국은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몇 명이 죽어놔도 몰라요. 인구가 1등 2등이 중국 인도죠.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환자 환자예요. 이 여러분들 좀 재밌는 이야기 좀 웃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임상 환자들을 모집할 때요. 가장 편한 데가 중국과 인도예요. 몇 명이 죽어놨는지 모르니까. 그리고 승인도요. 인도에서는 정말 쉽게 해줍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만 찔러주게 되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아 그런 종목을 왜 추천하셨어요? 아니 저는 분명히 이거 소개시켜드리면서 그죠? 최저점의 이야기 해드렸는데 자 일단은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. 여러분들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관심 종목 올려드리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 이거 라이브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라이브를 한번 내일 켜볼게요. 08시 빵빵 문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이건 뭐 깊이 다루는 것보다 여러분들 고가의 매도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. 아시죠?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